아 일단 잉크 오우 왓더 너 뭐야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잠깐만 가스를 켜놓고 왔어 나 집에 가야될 것 같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문학TV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또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해주신 게임입니다 벤디 앤더 잉크 머신 이라는 게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리틀 라이트메어라는 공포게임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게임이 챕터2까지 나와있는 것 같던데 일단 챕터1 챕터1은 무료더라구요 챕터1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얼 헨리 헨리에게 제가 요거는 어 자막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초대하고 있군요 제 친구가 이름은 조이드류 이군요 조이드류 오케이 갑시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오우 챕터1 무빙픽츄 오우 아 니가 나한테 보여준다고 한게 뭐지 파인드 잉크 머신 잉크기계를 찾으세요 어 이 주변에 오오 게임패드 된다 오오 상당히 그래픽이 오 뭐야 잉크가 새고있네 약간 만화같은 느낌이에요 어 여기가 나가는 문 나 벌써 나가고 싶은데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잠깐만 가스를 켜놓고 왔어 나 집에 가야될 것 같아 아이 무서워 친구야 조이드류 어디있니 아이 상당히 어둡네 이것들은 다 뭐지 일단 여기 맵이 좀 넓 넓은 것 같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어 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야 어디잇니 뭐 이건 어 응 여기서 작업을 하곤 했었군요 이게 내가 원래 그리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음 더 댄싱 데몬 춤추는 악마 라고 되어있군요 어 뭐야 여기 막혀있네 여기 막혀있습니다 여기 선반들 있고 여기는 오래된 작업실이군요 지금은 쓰지 않는 곳 같은데 뭐지 번쩍번쩍해 왜 불이 오른쪽부터 둘러봐야지 곳곳에 이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어 뭐야 드림스 컴투르 꿈은 현실이 된다 말하는대로 상당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뭔데 자꾸 잉크가 새고있지 잉크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겁니까 친구야 우리 이렇게 잉크를 낭비해도 되는거니 와우 이건 뭐지 오 이걸 켜야되는군요 이게 잉크 머신 아 턴 온 더 머신 머신을 켜야됩니다 이 기계를 왜 켜는거지 어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건가 이거 그런거 아닌거 같네요 스패너가 있어요 장식인거 같습니다 어우 잉크가 줄줄 새는데 친구야 이거 너무 어둡잖아 불좀 켜봐 잉크만 줄줄 새고 있고 이거 돈이 줄줄 새는구만 허허 갈수록 길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 됐자 지금 할수있는거라곤 점프밖에 없어요 여기도 책상이 있네 어 여기 친구 책상이었나 어 어 어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이 빨리 뒤를 돌아봐야겠어 이거 하하핳 뒤를 좀 빨리 돌아봐야겠어 어 어 휙 이렇게 휙 오케이 어어 왓더 근데 이거 누구지 어 어 이게 조이야 이게 내 친구 조이드류 죽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 내장이 다 빠졌잖아 야 나는 심장이 없어 어떻게 된거야 내 친구가 죽어있어 오마이갓 뭐야 누가 웃고있냐 누가 웃고있냐 왜왜이래 나 안웃었어요 어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건 뭐야 무슨 재단같이 생겼네 어 오 좋았어 잉크 머신 잉크 머신을 고치세요 콜렉트 더 니디드 아 아이템 어 아이템을 뭐 수집하러 간거 같죠 다 못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작동시켜 이거 로우프레쉬 압력이 부족합니다 뭐지 이것들은 어 스패너 아까 봤는데 책 이건 톱니바퀴구요 아마 이 기계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이 아닐까요 잉크 음악 인형 뭐지 이런것들이 필요한건가 어 어 뭐야 너 누가 이걸 여기 갖다넘겨 야 너 뭐야 너 뭐니 누가 이걸 갖다놨지 여기 누가 있어 나 말고 다른 누군가 있습니다 어 뭐야 오 오케이 이제 먹어지는구나 아까는 아이템같은게 안 먹어졌던거 같은데요 어 왓더 어 문을 열 수 있 어 열개 시도할 수 있군요 이 게임이 게임패 어 뭐야 이건 월리 프랭크의 음성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약간 무슨 기록같은건가 본데 이 문들 다 열린 딱딱딱할 수 있네 어 문 열리잖아 왓더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은 없나요 어 무섭게 시리 이러면 또 방을 다 둘러봐야되잖아 어 여기는 이건 만화를 재생하는 스크린이군요 여기 앉아서 이제 만화를 보거나 했군요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어 뭐야 플로우 잉크 프레셔 잉크 압력인데요 이거요 이걸 뭐 버튼같은걸 누르면은 이게 잉크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 같습니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거 같아요 이거 장기적출 아니야 이거 인심매매다 인심매매 인심매매 몸이 있어 여기 어 장기 털리는거야 난 함정에 빠졌어 지금 한가롭게 잉크를 고치고 있을때가 아닌데 말이지 허어 뭐야 뭐야 방금 여기 불이 있었는데 어 누가 여기 있었어 방금 뭐야 음악 아 이게 음악이구나 오케이 통조림 웬 통조림이지 이건 음악은 좋아요 아니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무섭게 만들었지 워잇 인형이다 인형을 찾았어요 뀨 뀨 쉿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긴 뭐지 여기 아까 정면이었는데 제가 여기 왠지 무서울 것 같아서 안왔습니다 어 음반 쉿 어 눈뽕 어 이건 뭐야 어? 껐다 켤 수 있네 꺼놔야지 아 이거 배경음악이 상당히 오우 소름끼쳐 와 아니 그림만 보고 이거 무서운 게임 아닌줄 알았는데 이거 열로 무섭잖아 이거 아니 생방송도 아니고 이거 혼자 놓고 하니까 짱 무섭네 이거 아 내가 모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지금 스패너랑 책이랑 잉크가 없어요 잉크는 아까 그 잉크 기계를 키는 거 아닐까 안녕 친구야 친구야 내가 뭐 빠뜨리고 온 거 없니? 구석구석 찾아보자 어 잉크 찾았다 어 이런데 잉크가 있었네 어 어쩌다 이렇게 됐니 괜찮은거니? 아 이 근처에 스패너가 있었나? 아 여깄다 어 스패너 찾았어요 여기 있었구만 이제 책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 책은 어디 쓸려나 아 나가는 길이다 집에 갈래 나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될 거 같애 내가 집에 책을 두고 왔어 안녕 왜 잠겼어 이거 어 여기 여기 책이 여깄다 찾았어요 오케이 다 됐어 어 이제 잉크가 흘러가야 될 거 같애 여기 어디에 변화가 되어야 될 거 같애 그럼 제가 주소를 시작할 거 같애 아 일단 잉크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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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이 취했나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것도 약 아니야 약 요 year 이야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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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더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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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데빌 다울린 이라고 네 귀여운 악마 누가 켰지 이거 이거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기계가 작동된다 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왓더 무섭지않아 어 무섭이야 어 뭐야 무섭지않아 누구야 누구있나요 레디 눌러 오 되는거야 되는거같아요 아 저친구 지나갈때마다 가슴이 쫄리네 안녕 이제 작동하고 있겠죠 잉크기계가 이쪽에 잉크기계가 있었으니까 또 뭔가 나올거같은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여기 아닌가 아 길치 흐하하하 왓 더 막현네 으아악 왓더 뭐야 어 으윽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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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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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우 우우 뭐야 이거 아 레알 무섭잖아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네 아 잠깐만 아 레알 무서워 야 이거 뭐 이렇게 잘 만들었냐 이 게임 야 이거 귀여운 그림에 낚였어 제대로 낚였어 와 뭐지 레알 악마였어 어 그건 악마였어 어 주인공아 뭐라 말 좀 해봐 뭐야 크리에이터 라이드 투 아스 어 우리가 무슨 뭐 만화 캐릭터한테 거짓말 했나 어 뭐야 이거 어 좋았어 어 부서진다 아니 주인공은 무섭다는 말 한마디 안하네 되게 담담하게 가는데요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이 주인공이 만들어낸 악마라든지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무슨 일이냐 문 열어봐 오오오 됐다 뭐지 이거 오오 왓더 오 뭐야 오 오 마이 갓 챕터 원 종료 오우 오우 장난 아닌데 이거 오우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네 귀여운 그림에 속아서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와 이거 뭐 장난 아니네 헤드셋을 끼고 하는데 이 사운드가 몰입감이 공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보다 이게 사운드가 와 대박 진짜 이거 음악 디자인 하신 분들 레알 존경스럽군요 자 어쨌든 벤디와 잉크 머신인가요 네 첫번째 챕터를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두번째 챕터를 이어서 클리어 해봐야겠군요 좀 이따 뵙죠 하 벤디는 돌아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